오지앤 플러스 좋은 정의 한판만! 이번 게스트는 롤챔스 스프링 우승! 그리고 또 여기서도 멋진, 최고의 서포터를 활용을 했지만 또 중국에 가서 멋진 활약을 보여주셨던 하트 선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트입니다. 일단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찾아주셔서 중국에서의 근황을 설명해주세요. 저는 LSPL이라는 중국의 이브리그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번에 LSPL에서 준우승을 하고 LPL로 이번에 올라오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시즌은 저도 LPL에서 다른 예전에 삼성 선수들과 같이 저를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저랑 오늘 게임을 하셔야 되는데 숨음그림찾기 게임이에요. 서포터라서 잘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라서 제가 입으로 들고 왔거든요? 오늘 할 게임! 터치캐치 콕콕! 입니다. 콕콕! 같이 할까요? 터치캐치 콕콕! 여기에 테마가 있어요. 아이와 함께 주간 테마, 루즈 패밀리 이런 게 있는데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시면 돼요. 식도락 여행이 약간 먹을 거에 네,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식도락 여행 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스타트! 어, 왜 이렇게 착하게 잘 걸려주세요. 여기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잘했어요. 아니, 있어요. 아니, 제가 말하는데 하면 되고 어디요? 어디요? 진짜 잘하는데? 여기요? 아, 알았어. 아, 이게 방해가 안 돼요. 너무 그냥 알아서 그냥 하트 좀 찾아줘 하트를 생각에 찾아요 저는 방해를 해야 되는데 하트 굉장히 찾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되고 있네 왜 이렇게 어렵지?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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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찾고 지금 끝났는데 하트를 찾았어야 했는데 다른 거 필요 없었는데 지금 점수가 606점이에요 606점? 어? 괜찮은데? 얘기해보니까 나이도가 어렵네요 갑자기 말이 많아졌다 그냥 평범하게 이 정도로 잘한 거 같아요 그럼 테마를 바꿀까요? 하트 좋았는데 영화 패러디 두 번째 영화 테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찾기 쉬운데요 단순한데요 지금 찾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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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있을 거 같아요 여기 네모네모네모가 많은데 지금 그쵸? 여기 있을까요? 안 보여요 아니요 아니 왜 게임하면 이래서 제대로 헤어져 어 뭐 안 피해요 제가 가려도 빨리 찾아요 여기 어딘가에 하트가 있을 거 같은데 아까 하트 못 찾았잖아요 하트 찾아야죠 지금 하트 여기서 찾아요? 네 지금 찾아도 돼요 지금 찾아도 보너스 점수가 있어요 다 찾았어요 벌써? 근데 거의? 하기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같이 찾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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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있겠네 풀필이니까 풀 쪽에 있지 않을까요? 초록색 쪽에 풀필이가 여기 있으리나 아니 작반도 없어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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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맞죠? 이순 언니 불러보도록 할까요? 언니! 다른 부른 이순 언니! 언니! 안녕하세요! 지금 서포캐의 대부 하트 선수를 구하러 온 현장에 온 보혜술입니다! 내가 장애를 마주치니까, 오빠가 열심히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눈이 4개예요. 2대 1인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마를 먼저 우리. 너무 둘이서만 게임한다! 안 보이잖아요 저는! 직장인의.. 둘이 여기 와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직장인의 게임. 많은 한국의 모든 위생묘에게 바칩니다. 직장인 테마 마지막, 세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시죠. 고고! 고고! 뭐 가네. 어딨어? 오! 어 뭐! 시키하고 한 번 여기 어디 있겠네. 아무것도 모르겠네. 하트! 여기 또 하트 있어요! 우와! 하트! 지금 눈이 내겠는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어려운데. 이 안에 들어가겠어! 하트! 어 이게 하트야? 하트 어디 있어? 아 이게 뭐야! 야! 나 방에 막아줄게. 나 소리 가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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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잘해 놀아요! 왜 저려! 언니 잘해 놀아요! 우리 계속 해볼까? 나이 좋아! 나이 좋아!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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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해요? 뭐 하는 거지? 상대기! 아 이게 뭐지? 어 잠시만요! 언니! 야! 202점 왜 그래? 오늘 202점 안 나온 거예요. 은정이 방에 막아줄라고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노래까지 불렀는데 지금 뭐 한 거예요? 언니도 제 방에 공작에 걸려드렸거든요. 저는 여기서 이만 불러나보려고 하셨습니다. 한 명 이상 있어봤자 못 볼 것 같으니 전혀 불렀어요. 아니 한 번 한 발 쏘는 소리죠. 지원군으로 불렀는데 너무 화가 났어. 지금 최저 기록이 나왔어요. 이게 혼자 있을 때가 편했네요. 이게 왜냐면 양쪽에 너무 미인들이 있으니까 긴장이 돼서 게임에 집중이 안 돼. 지금 어디서 연락이 와서 저도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군과 이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어쨌든 최고 기록이 지금 2222입니다. 제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저도 잘 못해요. 제가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